아, 원하셨어요? 예능룩 저는 쑥떡을 맡고 있죠? 저 노란떡이 무슨 떡이죠? 노란떡? 호박떡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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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뭐야? 형은 초록떡 흰색 옷 입었었어 흰색 옷 흰떡? 팥떡 팥떡? 팥떡, 호박떡 오리지널 송편 느낌? 오리지널 송편 느낌? 삼색 송편? 응, 오케이 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폭풍으로 12시간 연착이 된 상황을 아침에다가 알게 된 거예요 12시간 연착? 생각하기도 싫어 어? 42시간이 그래서 밖에는 폭풍가 쏟아지는 상황인데 12시간 플라스틱같지? 4시간 대기했지? 16시간? 아, 14시간인 것 같지? 아 31시간? 와, 진짜 멀다 과연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실지 선택해보십시오 오, 재밌다 A. 체크아웃 시간까지 일단 자고 본다 야아 이게 여행의 몸이지 야아 벽으로 돌아가서 위를 즐긴다고 야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2시간 연착? 3, 2, 1 오! 오! 이게 뭐야? 부러뜨릴 것까지야 죽어도 비라는 거지 이게 뭐야? 그게 아니라 난 두 개야 난 두 개야 그러니까 3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 비를 좀 지키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나? 하나만 고르라면 비지 비, 비 세분 다 동일하고 그림 나왔어요? 네 저희가 원했던 거예요? 아 원하셨어요? 일부러 어? 왜 톱질? 톱질 돼있다 톱질 톱질 지금 예능도 예능도 첫 번째 추천 영상 다음 영상은 아래에 동행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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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요일 3 4 4 5 4 5 5 6 5